지난 뉴스의 복습입니다. 러시아의 반발과 백악관의 해명을 초래한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정권 관련 언급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제한 조치를 발동하는 한 중국의 도시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느 도시가 어느 규모로 얼마동안 제한 조치에 들어가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입니다. 중국은 2년여 전 코비드 사태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규모가 큰 도시 전역에 걸친 봉쇄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9일간에 걸쳐 상하이의 전체 인구가 자택에 머물도록 제한될 것입니다. BBC 중국 특파원 로빈 브란트는 이 명령이 주민들의 공항 구매를 유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눈을 감으시고 청각에 집중해서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다쓰기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철자를 모으시면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보며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온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Outbreak, the sudden start, 갑작스런 시작이죠. Of something unpleasant, 달갑지 않은 것에, especially violence or a disease, 폭력이나 어떤 병의 발생 발발이란 뜻이 되겠고요. The outbreak of war 하게 되면 전쟁의 발발이 되겠습니다. Trigger, 명사 동사로 쓰이는데요. 본문에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본문에서의 뜻은, to make something happen suddenly, 뭔가가 갑자기 시작대로 만드는 촉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to cause a device, 어떤 장비로 하여금, to start functioning, 작동하게 시키는, 작동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다른 의미는, to make somebody feel very upset or anxious, 어떤 사람을 아주 화나게 하거나 또는 불안하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by reminding them,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of a trauma or bad experience,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나쁜 경험을 상기시켜서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그 결을 촉발시키는 거죠. 나쁜 기억을 상기시켜서 기분을 나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명사로의 의미는 방아쇠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동사의 의미는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알이 나가듯이 뭔가를 촉발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겠습니다. Incident, Triggered, Protested Across the Country 하게 되면, 그 사건은 전국에 걸쳐서 어떤 항의를 촉발시켰습니다. panic buying, panic은 당황하는 거고, buying은 구매니까 공황구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내용은 the act of buying large quantities, 뭔가를 다량으로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of everyday item, 매일 사용하는 생필쿰을 구매하는 거죠. such as food or fuel, etc. 어떤 음식이나 연료 같은 걸 사는 건데요. 왜? because of concerns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 걱정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running out, 이제 다 소진이 돼서 없어지거나, or price is rising, 가격이 오를까 봐 하는 그런 것을 panic buying이라고 하겠습니다. anxiety over the virus led to panic buying and empty shelves in stores,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 초조 때문에 공황구매로 이끌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상점에 있는 빈 진열대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resident, a person, 사람이죠. who lives in a particular place, 특정한 장소에 사는 사람, or who has their home there, 거기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거주자, 주민이란 의미가 되겠고요. 본문에 쓰인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a person, who is staying in a hotel, 호텔 투숙객이란 의미도 있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뜻은 a doctor, 의사죠. working in a hospital in the US, 미국에 있는 병원에 일하는 의사입니다. who is receiving special advanced training, 특수한 고급 과정의 훈련을 받고 있는 의사, resident라고 하고, 전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The hotel restaurant is open to non-resident하게 되면, 호텔에 있는 이 식당은 투숙객이 아닌 사람에게도 열려져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도시 전역에 걸친 봉쇄를. Since the COVID outbreak began, COVID 사태가 시작된 이래로, more than two years ago, 2년여 전에, The entire population of Shanghai will be restricted to their homes. 상하이의 전체 인구가 그들의 집에 머물도록 제한될 것입니다. Over the next nine days, 앞으로 9일 동안에 걸쳐서 Our China correspondent Robin Brandt says, 우리의 BBC의 중국 특파원 Robin Brandt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The order has triggered panic buying by residents. 이 명령이 주민들의 공항 구매를 촉발시켰다고. It's biggest citywide lockdown. 중국의 가장 규모가 큰 지금 도시 전역에 걸친 봉쇄인데요. 최상급을 쓸 때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 One of the biggest, one of the largest 이렇게 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하이 인구가 약 2,8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도시고요. 이게 최대 규모라는 것을 뭔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급을 그대로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Our China correspondent에 번역하게 되면 직역이란 말과 의역이란 말이 꼭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우리의 중국 특파원이 되겠는데 이 우리가 누구인지 명쾌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BBC 중국 특파원이라고 그 내용을 번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 의역은 번역가들을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외에도 명쾌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역을 해야 된다. 어떤 단어를 고상하고 어렵게 만들게 하는 것이 의역이 아니고 의미의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의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riggered, 마치 방아쇠를 당겨서 총알을 쏘듯이 뭔가를 촉발하다, 유발한다는데요. 하나의 복습이 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단어, prompted와 같은 동의어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크고 강하고 정확하게 발음이 되는 내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문장 단위로 끊어 세 번씩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China has announced its biggest citywide lockdown China has announced its biggest citywide lockdown since the COVID outbreak began more than two years ago. The entire population of Shanghai will be restricted to their homes over the next nine days. Our China correspondent Robin Brandt said, The order has triggered panic buying by residents. Our China correspondent Robin Brandt says, The order has triggered panic buying by residents. Our China correspondent Robin Brandt says, The order has triggered panic buying by residents. 오늘의 뉴스는 전염병 발발로 도시 전역에 걸쳐 제한조치가 발동된 상하이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